오늘 프리스타일 하시잖아요 오늘 프리스타일 살짝만 보여주세요 어떤 느낌으로 할 건지 오늘요 프리스타일 랩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프리스타일 랩해요 보여주세요 좀 뒤로 와주시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프리스타일 오늘 어떤 느낌으로 할 거다 요 헤이 정우영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요 아 예 하세요 요 아니 앞으로지 마시라고요 예 서为 Caesio 정우영"! 네 엉덩이 100만 xi 엉덩이 정윤호 Who the the sound? 너는 귀여워 дов行 dole 동기 anyways 제 랩 이름은 마운틴 졸 아무도 못 이겨 김 너희들도 아무도 못 이겨 마이크 던져야 돼 마이크 던져야 돼 나쁘지 않은 게 생겼네 나쁘지 않은 게 생겼어요 오 누구세요? 오 연인이다 야 안녕하세요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이 연인이구나 저 괜찮은데 여기서 한번 서보시겠어요? 오 아닌데 이거? 깜짝이야 오 아닌데 이거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아 이게 완벽한 착장이군요 성아씨 오 멋있네요 저는 좀 약간 좀 우선착룡으로 입었습니다 스튜피드 오늘 제스찬은 오늘 제스찬은 넥타이를 풀어 제끼를 겁니다 아 너가 하면 내가 고치잖아 아 너가 너무 잘하니까 네 요 요 MC MC 화성물스 I'm MC 몬티 조잉 괜히 나보다 못 이겨 진짜 아무도 못 이겨 생겼어요 아 이게 80cm인가? 뭐가요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cm 진짜 잘생겼다 나는? 정말 정말 잘생겼다 생방송 뮤직뱅 뮤직뱅 안녕하세요 저희는 MC를 맡은 산 산 와 뚜무네 산 네 오늘은 이렇게 뮤직뱅크 이터널 선샤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와우 어제 제켰잖아요 그니까 뮤직뱅크 처음이잖아요 이터널 선샤인 아 그건 그렇긴 하죠 네 어제 또 엔카에서의 레전드 무대를 한 번 갱신하고 네 오늘 또 이제 뮤직뱅크에서의 또 새로운 무대를 그렇게 하면 팀장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아니 바보야 이렇게 보세요 여기 지금 조명을 안 받잖아요 이렇게 받아 예쁘게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산지 씨 선글라스 어디 있어요? 아 어제 선글이 응 구리 구리 선글이 진짜 대박이다 저 수고하시나요? 네 오늘 수고합니다 진짜로? 네 빼지 말고 쓰고 아 중간에 뺄 거예요 아 중간에 뺄 거예요 아 진짜 대박이야 네 멋있어 진짜 너가 이번 무대의 키포인트 그냥 너라는 사람이야 너라는 사람이야 아 저는 이번 유나라는 사람이야 되게 재밌게 활동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재밌어 그래서 진짜 재밌어 얼굴이 재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랜만에 암바를 이렇게 내려서 그때도 이거 써봐요 아 싫어요 저는 그런 거 그대로 써요 그냥 와봐요 아 한 번만 써봐요 아 저는 그런 거 써봐요 이거 마법의 안경이에요 쓰면 재밌어져요 아 괜찮아요 재밌어져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3 더하기 3도 귀요미 4 더하기 4도 귀요미 5 더하기 5도 그만하세요 저 아까 사진 시작 찍은 거 날려주세요 홍준영이랑 같이 찍을게요 홍준영도 이거 써봐요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아 이건 소화하기 힘들어 아니야 형 형 소화할 수 있어 이거 되게 힘들어 못 신는데? 못 신는데? 우와 눈이랑 다른데? 못 신.. 아니 왜 아 왜 아니 왜 아 눈이랑 다른데 진짜 근데? 하여튼 오 완전 여린인 같아 나는 나는? 나는? 너는 그냥 산 같아 아니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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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 여기 파리 패션식으로 공중영 너는 그냥 파리 어 이게 그건가? 저번에 내가 많이 근데 한이가 하루 종일 찾던 거야 아 그렇네 많이 찾아주셨다 맨 도넛 오 네 근데 그 아주 주인 서서 기다려서 먹는다는 좋아 나 하나만 묻혀줘 이제 가야 되는데 가자 다녀와서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몰라 이거 먹을 때 방금 대리님 목소리를 꼭 넣어주세요 야 참 하여튼 하여튼 아 이름 차 아유 진짜 뭐야 산아 머리 뭐야 미야오 별이가 왔어 미야오 별아 너 라면 있던 거 아니었어? 미야오 별 툭냥이잖아 별 툭냥이잖아 별 툭냥이잖아 별 툭냥이잖아 별 툭냥이잖아 넌 별이 보고 섹시하다고 그랬잖아 섹시한데 툭냥이야 야 둘이 툭샷 대박이다 툭냥이야 너가 툭냥이지 별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난 너가 안 와봤지 하나 둘 셋 진짜 아니네 왜 이렇게 들고도 사씨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땐 사씨가 엔딩요정 같거든요? 아닌데요? 없거든요? 윤호예요 엔딩 포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에이틴을 위한 포즈요? 최고다 최고예요? 어 아쉽다 나만의 엔딩요정 형 어? 이렇게 착한 척이에요 착한 척이 아니라 착한 겁니다 고종이 씨 하고 아까 일로와 일로와 박성화 일로와 아니 아까 송화 형이 시작할 때 되게 재미있게 시작했잖아요 어 완전 별이가 여기 이러지 않나요?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? 저렇게 툭 차면서 야 야 야 야 지고 이랬어요 진짜로 여러분 박성화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서열 꼴찌는 뽕입니다 어 넘게 나왔어 어 고양이 찬다 꼴찌지 아니면 두 마리 translates 순둥이 생긴 야옹이 조금 사납게 생긴 야옹이 두 부 진짜 맹맹하게 생긴 야옹이 너 좀 맹맹하게 생길게 아니 사랑스러운 고양이 사나운 고양이 맹맹하게 생긴 고양이 부 너 부 알아? 어? 나 너나 본 캐릭터? 몬스터 주식해서 아기 알아? 몬스터 주식해서.. 나 왜 자꾸 다 빼? 너? 너는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왜? 얘가 자꾸.. 왜 안 되는데? 너 오늘 나한테 잘못한 걸 생각해 봐 잘못한 건 없는데? 너한테 회사 잘못해서.. 나 아무렇지 않은데? 그거 인정! 항상.. 에이티즈의 일상 너 여기 형이 왜 마시는데? 나는.. 정울린 자기 고기야! 나 울 때 한다고 처음 봤는데? 울 때 섹시해 섹시해 다행히 울 때 섹시해 앉아 앉아 일루와 우영아 너가 들어 세 명 다 나오게 뭐야? 쟤 뭐야? 쟤 뭐야? 쟤 뭐야? 파이팅!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맞아요? 좀 파이팅 맞춰라 나 야옹은 아니야 어? 다시 다시 알았어 그럼 각자의 포즈로 하나 둘 셋 응 너는 중탱계도 잘생겼다 나는? 너는 잠깐 좀 나가 있어봐 샹시해 샹시해 잘생겼어 샹시해 잘생겼어 샹시해 잘생겼어 샹시해 잘생겼어 샹시해 잘생겼어 그렇지 이게 잘생겼어 나 나 나 성화 형은 아니 아니 왜 성화 형은 정면 보고 오른쪽 봐봐 왼쪽 봐봐 다 잘생겼어 고마워 샹시해 잘생겼어 샹시해 잘생겼어 샹시해 잘생겼어 저기 sair ник共생 샹시해 어떻게 한 번 보여주세요. 요새는 삼각대가 있잖아요.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 되게 많아요. 그치? 하고 괜히 이렇게 이렇게 삼각대가 이렇게 작게 돼요. 아 맞아. 걔 우리 이어폰 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와. 그래서 안 들려서 내 눈만 나와. 내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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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이제 마지막 인사할 때 아니야 그러다가 안녕 이러고 근데 갑자기 앞으로 가시면 놀라셔. 놀라지? 놀라지?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쌍자. 아무튼 오늘 하루도 트로피컬 보이스의 대기실은 이렇게 평화로 씁니다. 오늘도 우리 첫 데뷔모델 파이팅 하자고. 근데 우리 리더가 누가 있지? 나야. 뭔 소리야. 너무 빠져. 내가 만들어줬잖아. 여기 가위바위보 하자. 저기요. 저기요. 스파클리가 누가 리더야? 성화 형. 아니야. 민수 형이 리더잖아. 민수가 리더잖아. 나 세형인데? 아니 세형이 아니야. 너 이리 와. 난 다 알아. 왜? 유진이. 혁이. 민수. 맞아. 맞아? 맞혔어. 처음 맞혔네? 세형이. 우리는 그냥. 방 방 방 너라 그랬어 방 너라 그랬어. 이게 트로피커보이즈의 정답이야. 갑자기 세 개가 만드네. 트로피커보이즈의 포지션. 한 줄 만드는 데 우리가 층에 집고 나면. 나머지 있어 나머지 있어. 아니 너 조용히. 끼 담당. 입덕 요정. 메인 비주얼. 뭐지 얘? 뽑아보자. 나 할 수. 피커보이즈. 네 안녕하세요. 뭐야 뭐야 뭐야. 이거 하려고. 아니 오늘 포인트 메이크업 소개시켜주세요. 포인트 메이크업. 일단 청아 씨부터. 저는 딱 귀에 포인트를 줬어요. 아 귀여워. 제가 사실 고양이한테 귀를 숨기고 있다가. 아 깎고 났구나. 그렇습니다. 우리 인호 씨는? 저는 이제 하트스티커로 이제 포인트를 줬는데요. 이 무결점미모에 혹시 잠깐 클로즈 화면 들어가도 될까요? 네 좋습니다. 음 너. 해주achen 이제 봐주세요. 하트. 귀여워요. 어 여기 이 친구 이제 이만큼 뒤에서 찍어야 될 거 같애요.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! 제목 제목 passes.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알았어 알았어. 그럼 우리 산희 씨! 산희 씨의 포인트 메이크업 무엇일까요?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. 이 고양이 귀에. 오 깜짝이야. 그거는 은상 포인트! 성환 씨는 거! 고양이 이거 수영 맞잖아요. 고양이 수영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? 하나, 둘, 셋! 맞아요. 우리 윤호 씨! 윤호 씨는 또 키가 크시잖아요? 네. 어, 사... 이거 등산에서 뭘 좋아하네. 살고 있지. 내가 오자! 어, 저 사린 씨! 어, 구두 쫙 올라와서 사린 씨? 어, 안에 빨간색 가디건으로 포인트! 하이고, 쭉 올라와서! 어, 깜짝아! 여기요? 이거 아파!